부산 락 페스티벌? 재밌겠다 뭐라고요? 채팅이 안 보이는데 채팅은 지금 어디서 봐도 그 화면에 뜨는 채팅은 안 뜹니다 제가 어깨 끔 했거든요 일백님 그리고 도일어부님 방관자님 아이디 아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요 하루에 한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냥 그 아이디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엽기 전략 그거는 제가 알려줄..고 뭐 그런게 아니고 그냥 그냥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배틀간다 그게 엽기입니다 그냥 말도 안된 짓이니까 그냥 사심면 돼 한 50분 플레이 그게 바로 엽기 배전을จ각합니다 배전을 찾아오고 배드 헤드와 배드 헤드 배전의 전체에 배드 헤드 배전의 전체에 어 저게 갔다 아 으 으 으 으 으 yes sir not enough minis not enough minis not enough minis yes sir you want a piece of me boy three parts for duty not enough minis you want a piece of me boy I read you not enough minis not enough minis yes sir you want a piece of me boy you want a piece of me boy oh yeah that's not the case live dashboard okay you want a piece of me boy job finished I read you yes sir oh지 진성님 죄송합니다 차단했어요 oh it's just a few hours I can't wait for a few hours just like uh you want a piece of me bo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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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동참할까요? 그러면? 몇 시간 전부터 하고 있어 저거를 드디어 저.. 어.. 몇 달 만에 차단을 하는군요 네, sir 못 enough minerals research completes 못 enough minerals 못 enough minerals 못 enough minerals you want a piece of me, boy 못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잘 desert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IA, 기다려家 고강 Hid 일단 폰 더 좀 더 폰 나가면 폰, 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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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벰 벰, 벰, 벰 벰, 벰, 벰 벰 벰, 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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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야 상대는 럭크 나왔는데 우리 이제 가스 가고 있어 미쳤어 예 말렸네 팀 차이가 월등히 난다 골고루 겨울 거기를 오버 잭이지? 겨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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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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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. . . . 설마 아까처럼 또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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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한병이면 족하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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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놔두세요 상대적으로 옳지 않아 상대적으로 옳지 않아 상대적으로 옳지 않아았어 아이 견제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도망게 다 태어나오네 왓지 라오 라오 왓지 울트라가 나오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오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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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험을 주었습니다. 그러나 문서에 가고 있습니다. 2번째 스킬이 있는 것입니다. 2번째 스킬이 있습니다. 10번째 스킬이 있겠습니다. 무릎으로 가리tak입니다. 10번째 스킬이 있습니다. 10번째 스킬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공격을 네 운송하지 않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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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h. 아, 굉장히 높네. 아, 저것들 딱 하나씩 골로 갔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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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. 어. 어. 그렇지 저게 구, 구 라고 했는데 혹시 그 3으로 꼴아박는거 아니죠? 어? 그런건 아니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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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